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학상각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요. 표 1에서요. 호봉각, 시열에 입력된 호봉각, 기본급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계산하는 식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호봉의 값을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고요. 거기에 기본급을 곱하신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호봉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함수 sq까지 입력하시면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를 더블클릭하신 다음 안쪽에 인수가 숫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시열에 입력된 c3셀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c3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셨고요. 그 값에다가 맨 뒤에 가셔서 곱하기 기본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하시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물론 현재 결과에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셀 서식 가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셀 서식에 가니까 소수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을 선택을 했다 하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357까지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임의로 셀 서식을 바꾸는 건 아니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신 값을 소수 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에서 내림한다 라고 하면 라운드 다운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trunc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trunc 라고 선택을 하시면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 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맨 뒤에 가셔서 자릿수에 대해서 소수 한 자리나 소수 두 자리나 표시하실 거면 자릿수를 숫자 소수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표를 지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을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계산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요 구분에 입력된 현재 구분에 입력된 c3부터 c11이 음악인 제품의 판매 총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sum if 함수를 자릿수를 조절해서요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 할 때 사용한 함수는 round up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k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 if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sum if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인수가 3개가 필요한데 이 함수에 대해서 인수를 좀 더 설명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요 구분해 가서요. 두 번째 조건은 음악이라는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음악이 입력된 셀을 선택하셔도 돼요. 음악이 입력된 g4셀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조건에다가 음악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썸레인지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총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k3부터 k11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음악에 해당한 구분해서 음악을 찾아서 같은 행에 판매 총액에 대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을 자리수를 조절해서요. 올림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리수를 조절하는데 올림하겠습니다. 라운드 업을 선택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1의 자리를 올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 수량에서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M-O-D-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점 S-N-G-L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구입 수량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이 있었는지 찾고자 합니다. 범위 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4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구입 수량에 가서 4를 찾을 거고요. 찾았다면 구입 총액에 해당한 값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SUMIF 라고 입력할 거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에 가서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합계를 구할 범위 구입 총액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빈도수가 높았던 구입 수량의 숫자 4에 해당한 구입 총액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표 4에서요. 장르에 가서 드라마를 찾을 거고요. 갈람 등급에 가서요. 갈람 등급에 가서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찾을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영화들의 일간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2번과 3번에서는 sum if라는 함수를 실습을 해보셨고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럴 때는 s가 붙어서요. 등호 입력하시고 sum if s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된 셀에 더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s 첫 번째 sum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넣어줍니다.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에 가서 심표 드라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쓰셔도 되고 드라마가 있는 셀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 다음 심표 다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갈란 등급을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조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5세 이상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묶어서 15세 이상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 뒤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지금 구한 값에다가 만원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문자를 연결하시는 거라서 큰 따옴표 묶어서 만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 3각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